전북이 정말로 이번 시즌 강등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5대1로 홈에서 서울에게 패배를 당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안 좋은 팀들이 정말 계속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오래된 기록이 깨져요 오늘 어떤 기록이 깨졌냐 서울이 전북 징크스가 있었죠 23경기 동안 못 이겼거든요 코리아컷과 K리그를 포함해서 23경기를 못 이겼는데 오늘 드디어 승리를 했습니다 24경기만에 승리를 했고요 마지막 승리가 언제였냐면 2017년 7월 2일입니다 7년 만에 승리를 했어요 23경기에서 심지어 17승 6무였어요 전북 입장에서 17승 6무였는데 24경기만에 오늘 홈에서 진 거고 홈에서 진 거는 언제였냐면 더 뒤로 가야 됩니다 홈에서 진 거는 2016년 11월 6일이에요 8년 만에 패배를 한 거죠 이게 엄청난 이 징크스가 얼마나 전북이 안 좋으면 그냥 뭐 1대0 2대1 한 골 차이로 지는 것도 아니고 5대1 정말 전북이 총체적 난국이에요 감독 선수 뭐 등등등 이게 뭐 본인들도 이제 분위기 반전을 시키고 싶은 것 같은데 분위기 반전을 정말 시킬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총체적인 난국이거든요 첫 번째는 김두현 감독이 어쨌든 부임한 이후에 뭔가 이제 바꾸고 싶어서 여러 가지도 시도를 해보고 있고 오늘 경기는 김두현 감독이 짜온 판이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틀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전북이 그동안 아무래도 스쿼드가 K리그 내에서 좋지 않은 편은 아니잖아요 좋은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축구를 했었는데 공격적인 축구를 하다가 계속 역습당하고 안 풀리니까 오늘 경기는 전북이 지난 경기부터 그랬거든요 약간은 내려앉은 다음에 역습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역습을 추구할 때 김두현 감독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3백을 썼거든요 초반에 김태환, 구자룡, 진시우 3백을 쓰고 안현범과 김진수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역습을 할 때 안현범 선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이영재 선수가 측면으로 좀 빠져요 그리고 이수빈 선수, 한국영 그 다음에 김진수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안현범 선수가 윙백이지만 측면 공격수처럼 높게 올라가서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겠다라는 형태였습니다 형태였는데 이런 전술에서 어쨌든 뭐 이 전술이 먹혔으면 좋겠지만 안 먹혔고 그리고 이 전술의 문제는 안현범 선수 한 명만 믿고 가는 거예요 안현범 선수 쪽에서 안 풀리면 이 전술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왜냐면 오늘 이 왼쪽을 거의 버리다시피 했거든요 김진수 선수도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선수가 아니고 뒤에 있는 진시우 선수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송민규 선수도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뛰다 보니까 이 왼쪽 공간으로 아무도 빠져들어가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현범 선수 이 한 공간 오른쪽 공간만 믿고 공격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강상우 선수가 안현범 선수를 너무 잘 막아주면서 저 전술이 안 통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수비적으로 가다 보니까 전북이 일단은 뭐 후반전에는 김진수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당연히 이제 뭐 패스의 횟수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전반전만 놓고 보면요 서울과 전북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커요 서울이 이제 전반전의 패스 맵이거든요 미드필더 라인부터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공격 지역으로 패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반면에 전북 서울과 다르게 전북은 일단 수비 라인이 낮으니까 밑에서 볼을 주고받아요 볼을 주고받다가 공격으로 나가는데 공격 지역에 패스를 전혀 못 넣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전북이 이렇게까지 공격이 안 풀리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일단 뭐 김두영 감독이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 오늘도 나름대로의 전술을 들고 나온 거예요 안현범 선수 쪽을 올리면서 한쪽에 이제 역습 패턴을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일단 김두영 감독이 이 안 좋은 상황을 해결할 만큼의 전술가적인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두영 감독이 온 다음에 아직도 승리를 못했어요 지금 김두영 감독이 팀을 맡은 이후 팀을 맡은 이후에 벌써 꽤나 많은 경기를 했죠 8경기를 했는데 이때부터 팀을 맡아서 경기를 정식 감독으로 치룬 건데 8경기에서 2무 8패입니다 한두 경기도 아니고 8경기가 지나는 동안 아직까지 분위기 반전을 못 시키고 뭔가 돌파구를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북의 구단을 운영하는 프런트지니 이거는 김두영 감독을 선임한 게 실수입니다 이게 김두영 감독이 어쨌든 김두영 감독도 이게 지금 팀 분위기도 안 좋고 어쨌든 이 팀을 운영하는 게 이끌어가는 게 힘들겠지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 더 경험이 많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좀 노련한 감독이 왔어야 되지 않느냐 결국 분위기 반전을 못 시키면 이건 결과로밖에 판단을 못하는 거니까 김두영 감독을 대행 감독 때 잘했다고 해서 정식 감독을 부르니까 초보 감독이 이 어려운 상황을 과연 타겟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문제 감독이 8경기 동안 지금 해결할 수 있는 타겟책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이제 여러 가지 전술을 고안해 나오는데 그 전술들이 안 통하면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선수들의 실수죠 이건 뭐 선수도 문제예요 일단 첫 번째 오늘 경기를 망친 선수는 단연코 김진수 선수입니다 김진수 선수가 오늘 경기는 말 그대로 팀에게 최악의 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김진수 선수는 꽤나 많죠 오늘 경기 전에 김진수 선수가 또 안 좋은 기사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거를 떼놓고 보더라도 오늘 경기에서 본인들이 심지어 2대0으로 지고 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냐 여기서 최준 선수와 볼을 경합하는 상황이었어요 볼이 이제 최준 선수 앞으로 떨어졌고 여기서 볼이 이제 튀어 오르면서 최준 선수가 볼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볼을 볼에는 상관없이 김진수 선수가 그냥 발로 최준 선수의 옆구리를 차버렸어요 아예 볼과도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뭐 김진수 선수가 내가 볼을 처리하려다가 이렇게 최준 선수를 차게 됐다 본인은 이제 그렇게 어쨌든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 굳이 저런 플레이를 했어야 됐나? 저런 무리한 동작을 왜 했어야 됐나? 그래서 김진수 선수가 본인도 이제 속상하니까 네 뭐 눈물도 좀 흘리면서 나간 것 같은데 김진수 선수가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당장 이제 뭐 지난 라운드에 대구와의 경기에서도 황재원 선수에게 이제 부딪히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고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김진수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본인이 의도가 없었어도 조심을 하던가 의도가 있었다면 그런 플레이를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왜 문제였냐면 2대0으로 지고 있었잖아요 딱 이 타이밍이 문선민 선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문선민 선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심지어 김진수 선수가 퇴장을 당했는데 문선민 선수가 들어오니까 10명으로 전북이 경기력이 좋았어요 문선민 선수가 경기의 템포를 완전히 바꾸면서 문선민 선수를 중심으로 전북이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었거든요 들어오자마자 근데 문선민 선수가 딱 들어오기 전에 김진수 선수가 퇴장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퇴장을 당하자마자 심지어 실점을 했죠 김진수 선수가 반칙을 한 여기서 링가드의 프리킥 이승모의 득점 퇴장당하자마자 이 득점이 나왔어요 일단 이 득점이 나온 것도 김진수가 바로 퇴장을 당해버리니까 마크맨에 대한 혼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실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실점을 했죠 김진수의 퇴장 때문에 문선민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너무 잘했기 때문에 만약 김진수가 저런 플레이를 안 하고 퇴장을 안 당하고 문선민이 그냥 들어왔으면 11대 11로 싸웠으면 두 골 차이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흐름이 됐을 것 같거든요 문선민 선수의 이런 플레이가 오늘 경기 너무 좋았기 때문에 김진수 선수의 이 퇴장 하나가 주장인데 심지어 저렇게 이제 그 어설픈 플레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플레이 저 플레이 하나가 팀에게 해가 되면서 문선민 선수를 이제 전북이 야심차게 후반에 분위기 반전용으로 투입을 했는데 문선민 선수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팀의 역전 기회를 날려버리는 오늘 경기를 망쳐버린 결과가 되는 거죠 지금 전북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짜증이 많아요 사실 오늘 경기 초반에 나왔던 그 송민규 선수가 최준 선수에게 부딪히는 거 이것도 송민규 선수가 짜증나니까 경기가 안 풀리니까 쓸데없는 플레이 나온 거고 이런 거 보면 이 전북이 전체적으로 약간 짜증나는 플레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주장부터 이런 플레이를 하면 주장이 이런 분위기를 잘 잡아주고 다독여주고 뭔가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냉철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강등을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김준수 선수의 이런 퇴장뿐만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실수도 많습니다 특히나 수비 라인에서 실수가 많아요 이 장면은 뭐냐면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었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자룡 선수와 정태욱 선수가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패스가 약간 애매하면서 구자룡 선수한테 떨어졌는데 구자룡 선수가 헛발질을 합니다 그리고 헛발질을 한 게 정태욱 선수가 컨트롤을 못하면서 이 앞으로 떨어져요 이게는 사실은 전북에 있는 K리그에서 고연봉을 받는 그런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장면이죠 그리고 저런 장면이 전북이 최근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볼을 잡아서 이승모 선수가 일류첸코에게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떨어지는 볼을 이승모 선수가 잡아서 구자룡의 헛발질 정태욱의 패스 이승모의 컷백 물론 여기서 일류첸코가 골대를 맞춰버리긴 했지만 빈골대에 전북이 과거에 우승 경쟁하던 팀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좋지 않다 선수 개개인의 실수가 너무 많다 이 장면도 보시면 여기서 오늘 그리고 이 호날두 호날두가 이 선수가 스타의 기질이 있어요 호날두가 그래서 호날두가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죠 빈골대에 못 넣는 장면도 하나 보여주고 어시스트도 하나 보여주고 득점도 하나 보여주고 어깨가 다치면서 나갔다가 막 들어오는 모습도 막 두 번이나 나오고 여러가지 이제 스타성이 있는 선수 같은데 이 장면도 보시면요 전북이 수비적으로 안 좋았어요 이 장면 보시면 물론 한 선수가 퇴장당한 상황이었지만 호날두에게 일단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호날두가 이렇게 중앙에만 있는 선수가 아니라 측면으로 많이 빠져나오는 유형의 선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호날두가 구자룡 선수와 1대1이었거든요 1대1이었고 치고 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치고 달릴 때 호날두가 크로스를 올리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구자룡 선수가 여기서 슬라이딩 태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호날두가 구자룡 선수가 슬라이딩 태클을 할 때 편안하게 이 안쪽으로 치고 달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저 슬라이딩 태클은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최후의 수단 왜 최후의 수단이냐면 태클을 하는 순간 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태클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일어설 때까지 플레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수가 태클을 피해서 뛰어나가면 최종 수비수는 이 태클을 본인의 마지막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태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선수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심지어 최종 수비수인데 측면으로 끌려 나와서 이런 슬라이딩 태클을 해버린다 이러니까 이 공간으로 너무나도 편안하게 호날두가 치고 달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호날두가 완전히 이 공간을 무너뜨리고 뛰어들어가서 여기서 컷백 그리고 강성진 선수의 득점이 나옵니다 물론 호날두의 돌파도 좋았지만 구자룡 선수의 저런 좀 아쉬운 수비 저런 장면이 전북이 감독의 전술적인 좀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리고 오늘 김진수 선수의 이런 퇴장의 영향 김진수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기울은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선수들의 개개인의 미스도 많은 편에 속한다 근데 전북이 연봉이 낮은 팀이 아니거든요 저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연봉이 꽤나 높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뭔가 개인적인 그런 수비라던가 개인적인 미스가 많으면 사실은 좀 아쉬운 팀이죠 그리고 전북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연봉 대비 좋지 않은 영입을 했다는 것을 성적으로 지금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프런트진도 문제예요 감독을 지금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초보 감독을 세우고 지금까지 영입했던 선수들 연봉에 대한 어쨌든 많은 연봉을 주면서 데려온 선수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이런 거 보면 이거는 선수의 문제 감독의 문제도 있지만 전북의 구단 운영진의 문제도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날두의 활약 호날두가 오늘 보면 여러 가지를 보여줘요 여러 가지 이 장면이 강성진 선수가 슈팅을 한 게 정민기 골키퍼에 맞고 호날두에게 떨어집니다 근데 호날두가 여기서 약간 터치가 부정확했어요 슈팅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볼을 터치했는데 이 터치가 위로 솟았습니다 터치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호날두가 여기서 터치가 안 좋았는데 일단은 수비수가 붙으니까 빈골대에다가는 슈팅을 못했지만 한 번 접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접었는데 하늘로 날려버려요 이 빈골대 이거를 보면서 아 호날두가 야 이거 조금 움직임이나 이런 건 좋은데 아 약간 이거 괜찮나? 정품에 비해 정품과 같은 이런 결정력은 못 보여주나? 이랬는데 다른 장면에서 보면 또 어시스트 할 때 보면 정말 유연하게 빠져나가서 어시스트도 하나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득점하는 거 보면 또 결정력도 되게 좋았어요 마지막엔 이 장면 보시면 팔로세비치가 스루패스를 넣어주고 이제 아무래도 전북이 선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쳐있어서 호날두가 역습으로 나가는 과정이었죠 근데 여기서 정태욱 선수랑 1대1이 붙습니다 1대1이 붙었는데 볼을 끌고 나가다가 정태욱 선수가 달려오니까 한 번 접죠 접었는데 정태욱 선수가 이거에 대처가 안 됐어요 너무 많이 달려가버려서 역동작에 걸리면서 완전히 호날두에게 제껴졌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정태욱 선수에게 좀 아쉽죠 물론 이제 호날두가 저기서 잘한 거긴 한데 정태욱 선수가 호날두가 접는 것에 대한 대비가 아무것도 안 되면서 제껴졌다 그리고 정태욱 선수가 이정류도 많았고 연봉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민첩성이 너무할 정도로 좀 부족한 것도 좀 아쉽긴 해요 심지어 선발로 나온 선수도 아니고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선수니까 지쳐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정태욱 선수를 완전히 제낀 다음에 호날두의 득점 이런 모습도 보여줬다 호날두의 K리그 데뷔골 물론 이제 뭐 이름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는 선수긴 한데 이 호날두 선수의 이제 플레이를 보면 뭐 이제 중간에 이제 약간 어깨가 조금 안 좋아서 이렇게 어깨를 만지고 있다가 골 넣고 세레머니 하다가 선수들하고 또 부딪히니까 또 어깨 붙잡고 있고 막 이런 이제 모습도 나오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날두 영입은 성공할 것처럼 보인다 뭐 김기동 감독이 마지막에 환호를 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나오고 반면에 이제 전북 선수들은 이제 경기 끝난 다음에 좀 많이 좌절하는 모습도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북 팬들이 이제 거의 추가 시간쯤 되니까 이제 많이들 좀 나가시고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오늘 경기는 뭐 서울이 이제 경기력이 지금 점점 더 좋아진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전북이 너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정말 이거는 전북이 이번 시즌 강등 위기를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원 삼성도 똑같았어요 수원 삼성도 에이 수원이 정말 강등 당하겠어? 하다가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어 진짜 강등 당하겠는데? 하면서 강등을 당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북도 에이 전북이 설마 강등 당하겠어? 언젠간 올라오겠지? 이런 이제 약간 그 가벼운 생각으로 지금 이 사태를 보면 절대 안 된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